아 아 반갑습니다 신입 스트리머 다르킨 맨입니다. 다르킨이면 살짝 이런 느낌인가 살짝 이런 느낌 아닐까요 아 네 반갑습니다 신입 스트리머 다르킨 맨입니다 이 사람 카사디나는 사람이랑 모쏠이 비슷한데 짭임 맞습니다 카사디나는 사람 짭임이다 솔직히 카사보다 재밌는 듯 그 사람 감 다 죽음 카스트리머 언급 팬입니다 너 경고 바로 경고 드리겠습니다 아트록스네요 제대로 하자 어 님들 더 퀴나스 나 에어컨 리모컨이 사라졌는데 찾았습니다 화이팅 1레벨에 좀 써봅시다 1,2렘 말고는 딱히 케인이 유리한 구간이 없어서 그 이후로는 다르킨 될 때까지 사려야 되거든요 아직 다르킨이 아님 난 다르킨 맨인데 아직 케인이야 여기 있네요 아 아 아 아 어쩔 수 없이 포션을 먹자 이렇게 된거 어우 다행이다 휴 상대도 좀 실수 했죠 고맙다 어 같은 다르킨이라고 좀 매너 해주는 건가 아이 감사합니다 자 그럼 또 이런 질문이 있을 수 있겠죠 아 이제 1킬 땄으니까 이기나요? 절대 못 이김 다르킨 될 때까지는 그냥 절대 못 이깁니다 W를 좀 더 찍죠 어? 아 어 좋아요 바텀도 이겨주는 중 그래도 데포 하나 정도? 괜찮다 저는 400원을 먹었기 때문에 어 아래쪽 분위기가 좋아요 나 그냥 싸울게 노플이야 와 까비 밀어줄 수 있니? 탈리아 노플 아깝다 이게 타워 어그로가 올라프였으면 좋았는데 살짝 빨리 갔네 야 올라프 강하다 어 좋아요 그냥 미대를 가주죠 이거는 죽을 뻔 그냥 귀환하죠 이거는 이거는 뭐 무난하게 이기지 않을까? 이대로만 가면 뭔가 내가 재미보기도 전에 끝날 것 같은데 뭐 다르킨 되기 전에 끝나는 거 아니야? 그건 좀 먼치 않는데 꿀렬매 같은 거 혹시 있나요? 야 바로 있네요 꿀렬 꿀렬 어우 달아 꿀렬 꿀렬 꿀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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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그냥 갈게요 아까비 나쁘지 않아 놀아파 키운거니까 뭔가 좀 도망갔으면 난 살고 잡았으려나 어? 야 이게 안돼? 오케이 야 됐다 됐다 우리 정비 한번 하지 않을래? 아트록스야 정정당당하게 집 다녀와서 싸우자 아트도 감 나인이나 밀자 나는 혹시 제가 활약할 여유는 없을까요? 그러면 나는 뭐함? 지를 지르고 왔구나 그냥 해봐도 되나? 갈게요 으으 무승부로 하자 그래 나 갈게 어? 에라이 가버려 어? 미안합니다 흐흐흐흐흐흐흐흐 가버려 뭔 근트록스여 케인 해야지 맛있다 흐흐흐흐흐 야 이게 다르킨이지 선생님 얼굴이 왜 흙빛인가요? 아 천원 감사합니다 원래 이랬는데요 저는 신입 스트리머 다르킨 맨입니다 어? 헬퍼가 가야겠는데요 이거는 사실 나는 없어도 되는 그런거 아니었을까? 어 아 gg 아 수고하셨습니다 네 끝내러 가자 수고하셨습니다 백님 정글백업 절대 안감 챔피언은 빅토르 진짜 정글백업 절대 안갈 것 같이 생김 빅토르는 그게 맞지 이 C엔나보네 한 대 더 흠 2렙 지키죠 압박을 좀 합시다 초반에 W 찍었나 뭐 찍었지 어 이러면 다이브 할만한데 벽공을 안찍었죠 상대가 안되겠다 그냥 빠질께요 야 뼈왕패가 있네 사비요 이거 한번 가볼까요 뭐 안되나 이거 빠졌는데 큰일났다 바텀도 비상 비상 바텀 초비상 어 잡았다 카펠 나미가 저게 또 나미이베 비상인데 이러면 각인 아군이 당했어 네 각인 한칸 먹고 그나마 이즈리얼이라서 다행인가 킬 도 다 렉사이가 먹었고 잘 해보죠 그래도 도망가면 우리가 나쁘진 않다 파맹 열심히 하다가 어? 이거 할만하다 좋아요 제약골도 먹었죠 좋아요 아칼리 어떻게 안되겠네 이건 좀 괴물인데 야 이거 왜이렇게 강하냐 아칼리 야 호드라킬 먹어버림 초 비상이다 이거 빅토로가 돈을 안썼구나 보니까 이정도 템만 있을리가 없는데 돈을 안써왔나보네 킬 날뻔 어우 다행이다 휴 킬 날뻔 킬 날뻔 several 아칼리 특히 games 펜 아칼리 2 2 까비 마구 죽는 중 괜찮아 빅토르 그래도 한 4코 나오면 아칼리보다 좋음 한 40분 되면 아칼리보다 좋아져요 아들을 해놓긴 했거든요 바로친다 상대 빠진 느낌이죠 상대도 와 치아가 없어 아 에반데? 아니 너무 억울한데요 이거는? 아니 이게 이렇게 된다고? 진짜 말도 안 돼 바구 꺼는 아깝네 어 이건 좋아요 대학골드 하나 딱인 했다 어 이거 테이프 타면 할만한데? 안좋아 어 다행이다 어 큰일날뻔 1번 와 다행이다 잡긴 했네요 그래도 이즈 전멸 없어가지고 다음에 전멸 써서 잡으면 되겠다 와 다행이다 힐 날 뻔 야 이즈도 쎄다 아 죽을 뻔 했어 어 좋아요 가버려 아 좋았습니다 야 이걸 이기네 이걸 한타를 이기네요 좋아요 용 끊긴 해야겠다 빨리 가서 마공타고 빨리 올 것 같은데 상대도 바둬쳐야겠다 좋아요 와 다행이다 도망 도망 오케이 여기까지 좋았습니다 마구마구 이득 보는 중 오 누비 수정 하나 가자 뭔가 아슬아슬하게 살 것 같은데 이거 가면 300원 요건 가야될 것 같은데요 분위기가 와 다행이다 와 다행이다 진짜 큰일날 뻔 안돼 이걸 사네 좋았습니다 이게 다르킨이거든 이게 루비 수정 야 루비 수정 사길 잘했다 뭔가 이럴 것 같더라 오 좋았습니다 우와 다행이다 클릭 못해서 죽을 뻔 가버려 어? 죽자 왜 이렇게 구질구질해 럭스야 눌렸으면 죽어야지 아 좋았습니다 어어? 아카리 이녀석? 너 돈이 없잖아 이거 도망 어떻게 가게 대체 아니 아칼리님 어? 넥사이 아 좋았습니다 렉사이 안오는데 저거 어어 안오면 죽어 흐흐흐흐흐흐 안오면 죽어요 렉사이님 아 끝났네요 액자이가 삐져버린 모습 그치 아 좋았습니다 아 좋았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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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리 자 한번 가봅시다 풍장코도 제가 좀 전문이죠 자 여기서 꿀팁 저걸 이용해서 가주는게 좋다 일단 오른쪽으로 가요 저걸 이용하기 위해서 자 여기서 이걸 그냥 맞는거야 이런식으로 이것도 그냥 맞아요 점프점프로 넘어주고 망치도 이용해주면 좋겠죠 이 사이로 딱 가서 아 그냥 가자 직진 그냥 운을 믿어요 이런거는 아 믿지마 믿을건 다 다진뿐이다 가버려 쉽다 보여 위치를 보고 이리로 가야겠다 꼬리를 지키세요 꼬리를 지키세요 어? 야 저 가운데 있는 사람은 뭐야 저기도 가지나? 아 도망가 네 어어어 도 우 야 큰일났다 하필 이런 타이밍에? 안돼 1 2 1 2 2 2 3 4